마하반냐바라밀 깨달음이 일상의 삶에서 구현되어지다 깨달음이 일상의 삶에서 구현되어지다 반갑습니다 3개월 만에 보나요? 그 다음 또 3개월 후에 보게 되죠 이제 오늘 법회는 보현행원품에서 광소공양원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도서관에 자료를 보니까 광덕스님 전집에서 10번이 불광출판사에서 마련되어 있어서 새삼스럽게 이제 우리 불광사에 어떤 주제가 어울릴까 생각하다가 광덕스님이 늘 보현행자의 삶 마하반냐르바라바라밀의 삶 모한 불성을 모한 공덕을 가진 불성을 잘 드러내는 삶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사셨거든요 특히 보현행원품을 늘 소중하게 독성하고 전파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쪽에서 예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보현행원성 음악회 할 때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 그래요? 불광회 아니면 어찌 이러한 곡이 탄생되면 좋은 음악회가 열릴까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가지고 있었고 법회가 끝나고 음악회가 끝나고 광덕스님이 이제 인사말을 하시는데 보현행원은 나의 청정한 삶 복덕의 삶 하고 이제 인사말을 하시는데 어쩜 저렇게 준비된 원고 없이 말이 그렇게 받았으면 그렇게 문장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광덕스님의 조용하고 단아하면서도 힘있는 보현행원성에 대한 소감이 오늘 또 지금도 역력합니다 노래 한 번 불러보실래요? 끝에리가 뭐죠? 보현행원으로 보리이르리 막 그러죠? 기억하세요? 한 번 해보실랍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그 후렴 보현행원으로 보리이르리 보현행원으로 보리이르리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수천명이 글을 했어요 이제 화음경은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11시 몇 분까지 하시면 돼요? 11시 50분까지요? 화음경은 대승경전에서 흔히 최고가는 경전이라고 합니다 화음경에서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선재동자 선재동자가 53명의 스승을 찾아가는 품이 입법개 품이고 또 매우 화음경에서 별책으로 중요한 부분이 보현행원품입니다 보현행품이 있고 보현행원품이 있는데 이 보현행원품은 한국의 스님들이 아주 독송하는 경전입니다 노스님이 되어도 평생을 수행을 하시는 노스님들도 자기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독송하는 경전들이 매짓는데 어떤 스님들은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처음 행자 시절에 불수행자 입문 시절 행자 시절에 읽었던 초발심 자격문을 늘 독송한 분이 있어요 부조심지는 수원리여고하고 친근연선하며 수오개십개 등하야 선지지번개차라 단위금부성은 연정목순 용우망설이여다 이렇게 하면서 새록새록 거듭 거듭 자기 삶을 다지는 스님들이 있고 또 많은 스님들이 보현행원품 보현보살의 10대 서원을 아침저녁으로 늘 독송하면서 수행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만큼 보현행원품은 이해하기는 쉽고 문장은 평이한데 뜻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보현행원품에서는 보현보살이 10대 서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10대 서원 10가지의 서원을 그런데 이것이 10대 서원의 보살행이 우리가 아는 수행법하고 상당히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 어떻습니까 개, 정, 해, 사막 들어보셨죠? 개요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정들, 이 심리를, 마음을 안정적으로 잘 가져가고 그리고 해, 모든 일을 잘 통찰하는 지의 개정의 사막이 있고 또 하나 사성제에 들어오셨죠? 고집, 멸도 그 중에서 팔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또 이 파사나 참선수의, 또 연볼 이러한 소위 정신집중 감정을 잘 통제하고 내 마음을 깊이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정신적인 침잠과 통찰이 우리 수행의 주류를 이루는데 보위행원품에 가서는 이건 좀 달라요 보위행원의 품에 여러분, 아까 독성하셨나요? 독성의 애경제불원이죠? 모든 부처님께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10개를 다 못 외우겠네요 또 오늘 하는 광수공양원 부처님과 일체의 중생에게 널리 공양올리게 나이다 참제읍장원 나의 허물을 가득가득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참회하고 그 번뇌와 악습을 해소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상수불학원 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청법도 있죠 늘 스승님께 법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금감경이 나오죠? 응원하죠 은하, 항복기시 그렇게 진리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진리를 묻는 청법이 있고 또 부처님의 법이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무르기를 바라는 그런 원이 있고 보현보살 10대서원은 이렇게까지 애경하고 청법하고 부처님 공부하고 참회하고 널리 공양하고 해서 팔정도 육파람일과 조금 결이 다른 수행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현보살 10대서원을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될 가장 절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광수공양원, 공양이라고 하는 수행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덕스님의 반야신경 강의와 보현냄품 강의가 있어서 읽었어요 실은 예전에 제가 불강지 구독자가 돼가지고 소년 16살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절에 들어와서 부럽죠 여러분 이 사고는 딱 뭘 모를 때 사고쳐야 돼 제가 20살 넘었으면 이거저거 심사숙고해가지고 스님 안 됐을 수 있는데 16살에 그냥 부처님 법이 인연 맺어가지고 이런 세계가 있나 이런 환상적인 세계가 있나 이 길 외에는 길이 없겠다고 딱 그냥 용감하게 사고쳐서 머리 깎았잖아요 박수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불교 공부를 77년에 절에 왔을 때는 불교 사적이 지금같이 많지가 않았고 스님들이 법문을 잘하는 스님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현대적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법문한 스님들이 많지가 않았고 교통도 불편하고 btn도 없고 sns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오로지 하는 게 불강 잡지하고 그 당시에 법륜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두 개를 구독했거든요 그래서 불강지에서 늘 광덕 큰스님의 권두원 읽는데 아 일단 너무 쉬워 그리고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늘 환심을 가지고 불강지를 거의 한 달 잡지니까 꼬박꼬박 봤어요 거기서 제가 얻은 불교관이 녹록치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실은 광덕 큰스님의 다른 건 안 읽었어요 전집을 열 번 읽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하고 오늘 공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제 보현의 공품 책을 읽었는데 일단 광덕 큰스님에 대한 책을 읽은 소감은 늘 관심이 사람에게 가 있구나 부처님에 대한 관심인 것 같은데 광덕 스님이 부처님을 연모하는 방식은 광덕 스님이 부처님을 연모하는 방식은 사과문이 부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인 일체 중생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연모했구나 광덕 스님의 부처님의 사랑법은 사람을 연모하는 것이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는 광덕 스님의 글과 본문을 들어보면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가슴의 언어로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나와 동시대에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깨달음을 놓고 일체의 번뇌 망상 칩창을 놓아버리고 갈등과 불화를 놓아버리고 어떻게 반냐제 내 안에 있는 무한 공덕 청정하게 빛나는 불성을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구현되게 할까 마하밤야위레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서 사람에게 광덕 스님의 눈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광덕 스님의 귀가 사람에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어서 광덕 스님의 언어가 가슴의 언어로 말하고 있구나 지식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가슴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고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덕 스님이 공양이라는 수행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여러분 법보가 다 있나요? 제가 독송해볼게요 다같이 독송할 수 있죠? 공양이라는 수행법 부처님 세계는 일체 공덕의 근원이며 만복이 거기에 부족함은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 이 부처님의 공덕 세계는 영원히 변함없으며 그것이 어떤 국토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일체 세계에 두루하고 있다 부처님 공덕 세계는 한계가 없이 일체에 두루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수행한 사람이나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다 우리든 사람 모든 중생 앞에 평등하게 열려 있다 아무도 이 부처님의 무한 공덕장 세계 밖에 있는 사람이 없고 차별된 중생이 없다 일체의 중생이 그 속에 살며 그 공덕을 생명으로 하여 살고 있다 이것이 실상이다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이다 그런데 중생들 세계는 혹은 복되고 영아롭고 혹은 불행하고 혹은 고난을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띄는 바이니 이것은 웬일일까 그것은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 자기를 한정하고 자기를 낮춰보며 이 한정되고 낮춰보는 작은 것을 자기로 그릇 알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생의 차별이 생기는 근원이다 이 세상이 이와 같이 태양 아래 광명천지 건만 스스로 눈을 가려 밝음을 보지 못하는 자도 있고 어두운 골 속에 빠져 그곳이 자기 세계인 줄 그릇 알고 밝은 세계, 찬란한 빛깔의 세계를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중생들이 광명천지의 무한공덕 세계를 되찾아서 복스럽게 수용하고 살려면 첫째는 그릇된 자아에서 벗어나 참 자기에게 눈을 열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릇된 집착을 놓은 훈습이 있어야 한다 이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부처님 청정광명과 무령한 복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기술이 공양이라는 수행법이다 마하 밤냐 바라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한 번도 인용하지 않고 누군가의 글을 한 번도 인용하지 않고 본인의 삶 속에서 본인의 사유와 삶 속에서 우러나온 글입니다 이러니까 울림이 있고 향기가 멀리 가는 것이죠 우리가 공양이라고 생각하면 1차적으로 공양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육법공양이라는 것이 있죠 밥으로 지어지는 미공양 꽃으로 올리는 꽃공양 향을 올리는 향공양 차올리는 차공양 또 뭐가 있나요? 과일도 있나요? 과일공양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날 등공양 우리들이 공양하면 작은 의미로써는 오늘 점심 공양은 국수랍니다 아까 구담수님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먹는 식사를 공양이라고 하죠 또는 과일과 과자나 찰을 올리는 것도 공양이라고 합니다 먹는 것을 이제 공양이라고 한다 1차적으로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만 끝날까? 부처님 당시에는 지금도 동남아에서는 공양관이 없습니다 우리 동북아시아에서는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공양관이 있는데 지금도 타이나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에서는 이제 스님들이 하루에 한 번씩 닭발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양을 듬뿍 잡아주면 12시 이전에 그것을 다 드시죠 보호불식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더운 지방 인도에서는 스님들에게 제가 신자가 의무는 식사, 의식조, 음식, 의복, 와복, 침구류, 약 이 네 가지를 불교 수행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수행자한테 올리는 것이 인도의 풍습이었어요 음식, 의복, 침구류, 약품을 그러니까 경제는 부처님께 이렇게 늘 제자들에 오면 밥을 담아서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식사 초대하기도 하고 또 가사 오지찬에 부처님과 제자들한테 가사 공양 올리고 기록을 보면 우리 서가문의 부처님이 하도 불자들이 신자들이 가사를 그냥 부처님 옷 입으세요 하고 이게 가사를 바치는 통에 이거 많이 쌓여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부처님도 그러면 저 딱 받고 나서 식 웃고 고맙게 받고 그 다음 제자들한테 살이 볼 안 한 그대가 이거 그냥 가사 못 입으시게요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심정 제한테 여러분이 승복이나 이렇게 두루막이나 가사 이렇게 왔는데 제가 다른 스윙 추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속상해요 서울은 은근히 속상할 텐데 저도 그냥 호강이 넘치는 소리인데 옷이 많이 들어오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에 오면 이제 스윙으로 옷 공양은 여름 반팔 티셔츠 또 긴바로 또 패딩 겨울 패딩 오고 또 스카프 천연염색 아 한때 한때는 지금 기록을 했어요 이 간물들인 스카프는 몇 년 몇 월 어떤 분이 보시 하셨다 이렇게 싹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그 전화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스카프 들어오고 왜 그러느냐 한 번쯤은 보시하는 분은 그냥 죽어 잊었겠지만 한 번 마음을 좀 새기고 싶어요 처음에는 어떤 이제 보살님들이 그냥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이게 굉장히 나를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봐 이거 왜 그러나 했더만은 스윙 제가 전에 했던 그냥 패딩 잠바는 따뜻하세요 해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그 뒤부터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불자들도 좀 속삭 속도 좀 서운했을 거예요 사람 사는 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전 옷 부처님이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아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그 옷을 나눠 주니까 내가 두 번 공양하는 게 됐네 하고 해석을 좋게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서 그렇게 이제 옷 공양도 하고 이렇게 수 없는 공양을 하고 음식 초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공양하는 걸까요 음식을 과일을 꽃을 옷을 왜 부처님과 수행 승단에 공양하는 걸까요 그럼 공양의 범위를 넓혀서 요즘은 이제 전기 회비 같은 걸 내죠 돈까지 이것도 공양이죠 요즘 후원회 저도 그냥 의미 있는 단체 구호단체나 시민단체 이게 만 원 2만 원이 정기 후원 회원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3년 되면 또다시 이게 총액에서 정리를 하는데 이것도 다 공양이란 말이에요 저도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 정기 후원하는 것은 나는 그냥 그 단체의 취지가 좋기도 하지만 내가 우리 사과모님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듯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듯이 일체 중생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환경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이다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중생 공양이 재불공양이다 중생 공양이 재불공양이다 자 이제 한번 세 번 해볼까요 시작 중생 공양이 재불공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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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기억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한자 선어로 하면은 기억이 돼서 늘 세대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공양의 때가 되면은 공양할 때가 되면 이 생각이 다시 기억이 되살아나요 이런 게 수행법이에요 여러분은 참 스님들 말을 잘 들어요 세 번 하라니까 정말 세 번 잘하고 열 번 하라면 열 번 할 거죠 가끔 보면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있으면은 그냥 말이 타가지고 할머니 할머니 하면은 할머니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열 번 할머니 해봐 해가지고 그냥 할머니 할머니 열 번 하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하셨죠 자 이렇게 중생 공양이 재불공양이다 그럼 왜 우리는 불단에 부처님이 계시는 여기 뒤에 계시는 불상이 아니라 우리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미술적으로는 불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전해주시는 사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사가모니 불상이 아닙니다 불상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처님께 예경을 해야 돼요 아 조각한 불상이 아니다 부처님이 여기에 계시다 2700년 전에 그 서가모니 부처님과 여기 계시는 불강자에 계시는 부처님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우리 부처님 계신다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향을 피우고 차를 올리고 등을 올리잖아요 공양은 왜 합니까 존경이죠 존경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성 삼보에 왜 우리가 공양할까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 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올까요 실제 삶을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건대 부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건대 아 이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바로 길이다 내 인생의 길이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 지구별에 와서 소많은 길을 잘못 헤매고 있는 중생들이 많은데 나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삿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삶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 얼마나 경이롭고 기적이고 신비인가 라는 가슴 폭찬 말 가슴으로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믿습니다 부처님 존경합니다 라고 공양 올리는 거죠 그래서 공양은 이래서 수행인 거예요 그냥 공양을 올리면 복을 받는다 불공하면 복을 받고 언젠가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런데 사업 잘 돼요 왜 사업 잘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마음이 안정되고 정직한 마음을 기르고 개정의 사막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일상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고 절제하고 살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러면 통찰력과 지혜가 싹트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사업이 잘 돼요 이게 불공을 하고 공양을 올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사업 잘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운수대통 제수대통 신수대통이 되는 거예요 신수대통 운수대통 제수대통 제가 3위 시절에 불공하는데 너무 말이 후지게 보였어요 그때는 뭐야 이거 기복 불교하냐 운수대통 제수대통 신수대통 앙고 시방삼재 서울시 송파고 삼전동 반야심 문수행 각각 등 재우 운수대통 신수대통 제수대통 2차 공양 2차 헌공 2차 헌공 공양공 등 뭐 해 가지고 운수대통 제수대통 신수대통 하고 있으면 뒤에서 스님 손자 공무원 시험 본단계에 그러면 선주 암흑에 그냥 공무원 시험 합격 그냥 바로 내도 없고 이거 참 부처님 민원실장이어서 참 힘들겠어 부처님 그만 괴롭히세요 우리 그래서 부처님 귀가 이게 클 수밖에 없어요 관센보살 눈이 천 개고 관변보살의 눈이 손이 천 개 천수 천한데요 관센보살이 천수 천안을 갖는 건 전부 여러분이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저 죽겠어요 이 소원 들어주세요 하고 그냥 빗발치는 민원 때문에 관센보살이 할 수 없이 눈을 천 개 가지고 손이 천 개 가져야 돼 이 사람 이렇게 만져줘야 되고 이 사람 저렇게 치료해 주고 아주 바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공양을 올리면 어떤 공덕이 있을까 우리는 복을 짓는다 이 말 하죠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짓는다 예전에는 고대와 중세세기에서 지식이 문자를 해독하는 인류가 사람이 별로 없었고 지식 학습 능력이 없어요 교회도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혁명하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독일어로 각국 언어로 라틴어가 성경이 번역되면서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눈이 트인 거예요 왜 글자를 못 읽는데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냥 해석한 대로 들어야 돼 그래서 예전에는 무엇을 하더라도 이 공양 올리면 다음 생에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다음 생에 이런 복을 받고 뭐하고 해요 그건 맞아요 그건 정말 맞아요 공양 올리고 하면 복을 받고 내 이웃에게 선행과 보시려면 복을 받아요 그런 물질적 건강 신수대통 재물 건강한 청정한 재물 재수대통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돼 원수대통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공양은 왜 하느냐 보위원 행원표에서 공양은 수행법이에요 수행법 정견 정사유 정어 뭐 입화사나 연불 참선 이거에 못지않는 공양을 올리는 것이 나의 수행이다 수행이란 뭘까 내 마음을 청정하게 다잡고 내 지혜가 개발되고 내 삶이 정법에 대한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과 비난과 좌절에도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굳건한 신심이 있고 이런 게 전부 수행이잖아요 그런데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수행이 된다 왜 공양을 올리면 수행이 되는가 공양을 올릴 때는 첫째 광덕스님이 여기서 한계를 두지 말아 한계를 두다 말은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공양 올리지 마라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니까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하는 짓이 얄미우니까 이런 한계를 두지 마라 공양을 올릴 때는 내가 이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고 후원 헌금하고 이러면 나중에 그냥 사업이 맥배로 잘 되겠지 100만 원을 다 시주를 하고 천만 원을 건축보사에 시주했는데 100만 원을 시주했으면 우리 사업에서 한 10억이 벌릴까 그걸 지었으니까 공양 천만 원 했으니까 100만 원보다 좀 더 투자했으니까 한 500억은 사업에서 잘 될까 이러한 단서조항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단서조항 붙이지 않고 그저 흔연하게 기쁘게 주면 어떻게 되는 이 순간 나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꾸 공양을 함으로 해서 탐욕심이 줄어들고 공양을 함으로 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누군가의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으로 공양했고 당신이 하는 일이 너무 훌륭하니까 내가 직접 일은 못하지만 내 돈 월 만 원이라서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선행이죠 훌륭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내는 순간 나는 뭡니까? 훌륭한 사람이 돼 좋은 사람이 돼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무주상 보시 뭐에 갇혀 있지 않는 생각에 갇히지 않는 보시 건강에 의해서 말하는 음무소주 이생기신 그런 보실을 우리 했을 때 여러분 남에게 또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다 알리지 않고 했을 때 여러분 매우 기분 좋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생색을 잘 내서 좀 다리기는 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공양은 두 가지 관점에서 수행이에요 첫째 나의 탐욕심을 줄이는 것 그리고 공양의 대상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하는 차별의 생각에 갇히지 않고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베푸는 것 그래서 이미 분별심 차별심 무엇에 갇힌 마음이 공양을 올리는 순간 무언가 누군가를 향해서 후원하는 생각 이때 우리는 이미 마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차별과 경계를 넘어선 사람 이 사람이 되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수행은 뭘까요? 그게 복이에요 복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 순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순간 행복이에요 우리 경험하고 살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 가서 돕는 것 우리 그런 일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가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남일 같지 않다 해서 우리 어딘가에서 심한 고난을 겪고 재난을 당한 곳에서 우리는 가서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음식을 만들어서 또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에 그때는 이미 내 마음은 내 마음은 겸손해지고 내 마음은 동체 대비 연민심으로 가득 차고 내 가슴이 따뜻한 자외심으로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 순간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가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이 공부를 하고 그래요 이왕하니까 저는 무주상보시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불강사 제가 법회 한 1년인가 했고 불강 불교대학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그냥 받은 보시들이 있어요 한 3년 동안 우리 종립학교 교법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생생내는 말입니다 제가 자기 자랑이 좀 심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학교 단위가 어려운데 한 달 용돈이 필요할 것이다 몇 사람이 용돈만 잘 되면 신경 안 쓰고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는 학생을 몇 사람 청구해달라 가지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우 후원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절대 내 이름 알리지 않고 교법사님 말이 학비나 밥은 먹고 사는데 용돈이나 이게 부족하면 자존감이 상하잖아요 친구들과 근데 그게 안정적으로 되니까 자신감을 갖고 궁색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밝은 얼굴로 학교 생활을 매우 잘하고 있다 있을 때 그걸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돈이 도가 되는구나 진신한 마음으로 저도 그건 공양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의 좋은 돈의 순환을 한번 보셔주시요 저는 여러분에게 평상시 우리 불자님들한테 제가 밥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식사 한 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시주금으로 보시금으로 제가 평생 옷을 입고 공부하고 책을 사오고 학교를 다니고 해가지고 저에 있는 모든 수행 저의 지적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여러분이 공양 올리는 그 공덕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공덕을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부처님 공부에서 돈이 도가 되잖아요 밥이 법이 되잖아요 돈과 도가 다르지 않아요 돈을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하면 돈은 도가 된다 밥은 법이 된다 이래서 다시 여기 그때 강의하고 하는 돈을 그냥 지금 생각해도 지홍수님이 살짝 더 준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다시 회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뭐예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저는 항상 가장 잘하는 청소년 기회 중요한 부분에 기죽지 말고 자존감 상하지 말고 밖에 살아라 하는 그 정성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돌고 도는 인드라망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냈더니 이 돈이 돌고 돌아서 어느 한 우리 같이 살아가는 어느 청소년에 딱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했잖아요 이 자체로 우리는 그런 돈의 순환을 생각하고 밥의 순환을 생각하면 나는 그 순간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어디에서 그 공덕으로 뭐가 이렇게 복이 재물과 권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행복하다 그래서 공양은 행복 수행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차례 공양할 때는 무주상 보시 들어봤죠 금강경의 음무소주 이생기심 들어봤잖아요 무주상 머물지 말라 갇히지 말라 갇히지 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오고 친하고 어쩌고 그런 생각들 내가 저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고 공양을 올리고 후원해주면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인맥이 잘 형성돼서 그러지 않을까 내가 또 공양을 베풀고 선행을 하게 되면 와 나는 도덕적 우월감을 갖게 도덕적 우월감을 갖게 될까 이런 생각을 다 놓아라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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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라 근데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러고 말할 수 없는 기쁨 텅 빈 텅 빈 텅 빈 충만 텅 빈 충만이 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광덕 큰스님이 이 말씀은 한계를 두지 말라 차별을 두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성경 로가 보금서 10장 25에서 37절을 읽어 드릴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말은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6월 28일 강화도 신도학상에서 불경 성경 교차 읽기 프로그램이 1박 2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키워드를 냈거든요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랑 두 번째는 자기 비움과 수행 그 다음에는 열반과 하느님 나라 이 세 개의 키워드를 놓고 불경에서 그걸 뽑고 성경에서 뽑고 그래가지고 30명의 대중을 놓고 강화도 신도학사랑권에서 불경은 저기 외관 수도원에 수도원장 신부가 불경을 강의해야 하고 성경은 제가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랑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뽑아라겠던 수도원장 박 안설모 신부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뽑아왔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여기 유대구 율법교사에요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내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 소리죠? 이게 성경에 있는 소리죠?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여 부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이에요 불교는 선설이 곧 불설이다 불경에 있다고 해서만 불설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말했든 간에 이치를 잘 살펴보니까 이게 맞는 소리다 하면 이게 불설이에요 선설이 불설이다 이 대답이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짐재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여기에서 율법서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예수를 떠보려고 예수님하고 제가 신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누가 내 이웃이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광덕스님의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 공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에리고로 지역 이름입니다 에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자리 빼앗고 마두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여기서 사제란 말은 유대교 사제입니다 사제가 바로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은 평판이 좋지 않는 차별받는 사람들이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런데 길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는 자기나기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주었다 다음날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두 대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을 얻다 놨다 자 예수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게 불교에 갇히지 않고 기독교에 갇히지 않고 이러면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도 자주 읽고 그래요 종교에 나고 드러나고 그러나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도 나에게는 나에게는요 우리 부처님이 최고예요 그럼 나에게 부처님이 최고라고 한다는 말에 갇혀서 그럼 다른 종교나 다른 게 최고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나의 고백적 언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부처님이 최고의 스승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각각의 나에게는 그러나 한 광덕 큰 스님이 공양을 올릴 때 또 가르침을 배울 때 한계를 두지 마라 그랬죠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기꺼이 배우고 누군가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공양을 하고 제 주변에는 어떤 스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간호를 했는데 놀랍게도 불자들과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 동안 간호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스님이 병원에 입었는데 간병을 성당 다니는 그 사람들은 스님하고 친해요 성당 다니는 사람 차도 마시고 불교공부도 해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자기들한테는 좋은 나의 연인이야 불자들에게는 부처님이 연인이고 이걸 탓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한 달을 간호를 했어요 바로 이게 뭘까요? 차별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 불자님들 제 아는 불포살림들은 성당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으면 가서 설거지 봉사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어 단임 신부님이 또 병원에 입원했네 그러니까 또 우리 보살님들이 또 가서 간호하고 죽을 쏟아주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광덕, 보현 행운품하고는 경계를 두지 않는 사랑 중생 공양이 재불공양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초등학교 교사는 시골에서 시골 학교는 그냥 한 학년이 한 반이 한 3, 4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가정도 힘들고 그러니까 늘 성적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나중에 대학을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가 좋아 자신감이 상실돼 그러니까 그 남자 청년 선생님이 저도 아는 분인데 오후에 그냥 자기 일도 많은데 학교에서 그냥 이게 공부를 가르쳐요 가르치고 같이 놀고 일하고 밥도 같이 또 밥도 같이 먹고 아버지 혼자 그냥 사는데 이게 자식한테 신경 쓸 틈이 없어 가난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계속 공부 가르치고 놀고 축구하고 그냥 밥도 먹고 이러네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애야 선생님 좀 쉬어야 되겠어서 제주도 가서 10일 동안 좀 쉬어치다 올라니까 너 이렇게 잘 있어 하니까 그 학생이 선생님 제주도는 참 좋겠죠 아름답고 바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너 제주도 가고 싶어? 네 하니까 그 선생님이 휴가를 가야 되잖아요 그냥 선생님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갖고 10일 동안 같은 방에서 잠자고 먹고 부모님은 너무 미안하고 가난한데 선생님 저 비행기표밖에 못 끊어드립니다 하고 했는데 자 보세요 그 학생의 마음이 됐죠 선생님이 자비심은 공양은 가슴의 언어로 통찰해야 돼요 우리들은 늘 그냥 아니 미설신이가 색성양비 조국을 만나서 보고 듣고 해가지고 감정을 일으키고 이렇게 사전적 기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할 게 아니에요 눈은 눈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봐야 돼 저 사람이 어떤 심정인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무엇이 괴로운가 어떻게 해야 즐거울까 라고 하는 눈, 귀가 그렇게 열려야 돼요 이게 가슴으로 봐야 돼 눈으로 보되 가슴으로 봐야 돼 귀로 듣되 가슴으로 들어야 돼 손을 잡되 가슴으로 잡아야 돼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슴으로 생각해야 돼 51분인데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되죠?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제가 12시까지 해서 어쩔 거예요 이렇게 불교 공부 오늘 가슴으로 보자 가슴으로 공양도 진심으로 밥 사준다고 내가 오늘은 한 텅 냈게 한 텅 썩게 건성으로 하지 말고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10일 동안 같이 여행하고 같이 밥 먹었죠 나는 그 학생은 앞으로 어떤 앵난 어려운 고난을 만져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밥을 못 잊을 거예요 온전한 밥을 나에게 대접한 이 지구별의 한 사람을 생각하면 절대 그 학생은 믿음과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밥은 누군가에게 이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의 평생에 중심 휘대는 공양은 이렇게 거룩한 수행법이고 나의 행본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또 53분인데 55분까지 맡겨요 이 공양은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받는 것 우리 유명한 서가모님이 부처님 당시에 빛녀 1등 있죠 가난한 노파가 돈이 없어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싶어 구걸을 해서 구걸을 해서 기름을 사니까 기름상의 주인이 뭐 하려고 그러니까 저기 부처님이 오셨는데 부처님 등을 밝혀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름집 주인이 기름을 터주잖아요 이 공양 그 텍스트를 읽을 때 기름집 주인의 공양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 놓쳐 그 불만 밤새 꺼지지 않았다는 것만 있죠 이것만 보고 있어요 저는 그 구절 읽을 때 기름집 사장님에게 정말로 이 사람도 또 공양을 했고요 가난한 사람 어느 누구가 또 누군가에게 무언가로도 주고 싶어서 줄 때 그 공양을 잘 받아주는 게 공양이에요 아이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러면 안 돼요 받아요 받아요 잘 받아주는 거 그건 뭐예요 우리는 그날 잘 받아줌으로써 기쁨을 선물하는 거예요 공양 순창에 강천사를 가다 보면 강천사 길이 아주 유명해 쭉 가다 보면 바위에 팻말이 하나 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 조선시대에 거짓들이 여기에서 초파일날 구걸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구걸을 했느냐 초파일날 부처님 제자들이 등킬려고 강천사를 갈 거 아니에요 부자도 있고 뭐하고 그런데 이 거짓들이 거린들이 자기들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싶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구걸을 해 그러니까 신자들이 가서 돈을 넣어주면 이 사람들이 가서 돈을 주고 등도 올리고 있죠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아무리 약자고 가난한 사람도 누군가에게 부처님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 복을 돌라고 공양하고 싶은 그 마음 가슴의 언어를 읽어내야 돼요 가슴의 언어를 읽어내면 그 거린들의 가슴의 언어를 읽어내면 우리는 보다 겸손해지고 그 사람한테 진지하고 잘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잘 받아주는 것 이것도 최고의 공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덕은 스님의 보현내험품 광소 공양은 공양이라는 수행법에 대해서 부처님의 법을 나눴습니다 마와냐바라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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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